단군 조선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안시성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시성은 단군 조선 번안의 5경 중에 하나인 북경에 해당하는 탕지보입니다. 특히 안시성은 역사 속에 유명한 고구려의 군사유충지라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시성과 관련하여 한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뽕기에서 적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대기에서 적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구려 태조석이 53년에서 석이 146년까지 육무 3년, 석이 55년의 요서에 십성을 쌓고 이로써 한해 십성에 대비케 하였다. 안시는 개평 동북 70리에, 석성은 건안의 서쪽 50리에, 건안은 안시의 남쪽 70리에, 건안은 나나의 서쪽에, 요동은 창녀의 남쪽에, 풍성은 안시의 서북 100리에, 한성은 풍성의 남쪽 200리에, 옥전보엣 요동국은 한성의 서남쪽 60리에, 택성은 요택의 서남쪽 50리에, 요택은 황하의 북류자 안에 있었고 고구려 태조 육무 5년, 석이 57년 봄 정월에 또 백암성과 통도성을 쌓았다. 또 사만빅이라는 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단다. 백암성은 갈석산 밑에 있다. 건안성은 당산의 경내에 있다. 당산의 서남쪽을 개평이라 한다. 의상 고구려 십성과 개평의 위치를 방향과 거리로 계산하여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또 통도성은 고려진이라고 불린다. 고려진은 북경 안정문 밖 60리에 있다. 안시성은 탕지보이다. 여기서 탕지는 단군 조선의 옛 안덕향으로서 번한 오경의 하나로 북경에 해당한다. 새로운 안덕향은 개평이다. 결국 안시성은 단군 조선의 구 안덕향으로서 탕지보이며 안덕향인 개평의 동북 70리에 위치한다. 개평은 당산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안시성은 개평의 동북쪽 70리에 위치한다. 권한성은 당산의 경내에 있고 안시성의 남쪽 70리에 위치함으로 안시성은 권한성의 북쪽 70리에 위치한다. 위 지도에서 당산은 권한 북쪽 개평과 안시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안시성은 거리상으로 당산의 동북 약 30리에서 50리 사이쯤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지도상에서 찾아보면 안시성은 결국 지금의 당산의 동북쪽으로 천안의 서남쪽 중간쯤에 위치하였던 것이 된다. 지도상으로 당산시와 천안시 사이의 거리는 약 40km 즉 약 100리가 되는데 그 중간지역 50리 거리가 당산의 서남쪽에 위치한 개평으로부터 동북 70리에 해당하는 자리가 된다. 이리하여 안시성도 결국은 지금의 나나 서편에 위치하게 된다. 즉 지금의 나나를 기점으로 하여 서남쪽으로 약 50리 되는 지역에 위치한 것이 된다. 특히 천안시는 옮길 천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서 안시를 옮겼다고 나타내는 글자가 분명하다. 즉 안시는 원래 나나의 서편에 있었는데 이를 나나동쪽으로 옮겼다는 뜻으로 천안시라고 붙인 것이 확실하다. 이름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어느 기록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독립운동 당시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이들 안시성을 비롯한 성들의 위치를 실측하였다고 한다. 다음에 이 기록을 찾게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